다음은 쉽게 접하기 힘든 교육 소식 골라서 전해드리는 글로벌 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길금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커뮤니티 칼리지 무료화 확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인데 바이든 대통령도 무료화를 공약을 했었죠. 지금 이제 추진이 되는 겁니까? 네, 코로나19로 공부하기 더 팍팍한 현실이 됐죠. 연휴 확진자가 폭증하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경제적 어려움의 학업을 포기한 학생들이 늘면서 미국에서는 이달 전국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의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이번 달 통과시킬 지출 계획안에 무료 커뮤니티 칼리지 조성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기로 밝힌 건데요. 현재 이미 오리건과 테네시주, 로드아일랜드 주에서는 무료화가 진행되고 있죠. 이런 무료 정책이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큰 변화가 이루어지는 건데 최근에 이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률 많이 떨어졌다는 기사도 나왔었는데 신입생들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저소득층과 유생인종 등이 많이 다니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는 등록률이 감소에 우려가 컸었는데요. 작년 봄에는 등록률이 전년 대비 1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죠. 이번 무료 등록금 정책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커뮤니티 칼리지의 등록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힘든 학생들 교육 기회를 더 받을 수 있을지 주목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하워드대 랜섬웨어 공격의 수업 중단. 이게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해커들의 공격인데 대학까지 피해를 보는군요. 네, 맞습니다. 가을학기 대학들이 개강하기 무섭게 이번에는 난데없는 랜섬웨어 테러에 수달리고 있습니다. 미국 하워드대학교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원격 수업은 물론 일부 대면 수업까지 중단한 건데요. CNN은 지난 금요일부터 대학 내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학교 사이트까지 폐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여파는 이번 주까지 지속됐다고 하는데요. 대학은 주말은 물론 이번 주 계획했던 수업을 다 미루게 돼 코로나 이후 또 다른 변수를 맞게 됐습니다. 네,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이런 랜섬웨어 공격 그동안 정부나 금융기관을 많이 타격을 했었는데 이제는 교육기관까지 확산되고 있군요. 네, 대학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사이버 보안국에 따르면 대학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올 들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올 하반기 조사된 사이버 공격은 주당 평균 850여 건에 달해 상반기에 비하면 15%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올 봄 이미 캘리포니아 대학들이 랜섬웨어 공격에 표적이 돼 피해를 받았고요. 지난해 8월이었죠. 유타 대학교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으면서 해커들에게 45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커 범죄가 갈수록 치밀해지고 진흥화되고 있다면서 학생과 직원들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비책을 더 철저히 가르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상당한 것 같은데 제대로 된 대비책이 꼭 마련돼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영국 학생들 조여우는 음모론,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영국에서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들이 각종 음모론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 매체 가디언은 지난 7일 최근 영국 사회에서 극단주의적 견해와 음모론이 확산되면서 학생들의 정서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극우 단체에 의해 급진화되는 아이들의 수가 무서울 정도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교사들도 체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교사들은 학생들 사이 유행처럼 범지는 여성 혐오와 인종차별적 사상들이 학생들을 위험하게 하고 있다면서 훈련과 일을 해결할 재원을 갖추지 못하면 이런 사상이 사회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올해 영국에서는 18세 이하 청소년 13%가 범죄에 연루돼 체포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또 작년과 비교해 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극우 테러범 체포자의 60%가량이 24세 미만의 젊은이들로 밝혀지면서 젊은 층들의 이데올리기 위기는 심각한 수준으로 밝혀졌는데요. 영국 사이가 청소년과 젊은 층의 정서를 돌볼 특단의 방안을 내놓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디어와 가짜뉴스 영향이 참 클 텐데 저희도 할 일이 좀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길금지 없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